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은약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크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정과 현장, 사업장의 허감이 무너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재앙맞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We believe that you have gathered us here, your evangelists, to block the force of darkness and to glorify your name and worship you at this time We pray all of us in Jesus' name, Amen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오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희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제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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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오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을 내주시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아이돌아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자하사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렘넘터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성경의 일곱 렘넘터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항상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약적 한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넘터들이 하나님의 은약 속에 있는 비전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은약의 여정, 서미세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될 은약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각인되게 하셔서 구원을 받고도 응답 없는 우리 안에 오래되고 잘못된 털이 무너지고 새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본 중직자와 렘넘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약과 역사를 증가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행복한 은약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중직자와 산업인 서미트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성교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 경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참된 목회자의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3, 7 나라를 치유하고 성교할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이 찾고 세우는 축복의 대혈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건축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 Remnant을 교육하고 세우며 지역보고마 2, 3, 7 다민족보고마와 치유를 위한 RUTC형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이 집중되는 곳에 온전히 세임받는 워싱턴 초대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사정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위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또 영육 간의 고통함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문화와 사단의 털을 깨뜨리는 말숨 운동과 전도와 성교 시스템으로 지역과 미주보금의 주역계로 거듭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취될 은약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 믿음이 회복되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 저지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주시고 오직 성쌈이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 우리 너리 계신 주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 늘어주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구종옥 근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김복현 집사님 방문하셨습니다 We have someone who is guided here by our elder, 김종옥 박수 도록, 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교는 우리 2월 달에 우리 소천하신 고 성낙성 권사님 구순을 기념해서 우리 김영철 집사님과 임종자 권사님 가정에서 승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직자 전도 기획 포럼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기 재정 점검 후반기 훈련 계획 그리고 건축 그리고 임직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마 좀 나누어질 것 같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I believe it is an important time to discuss and share the thoughts about our programs as well as our camp trainings as well as our church in general and also our construction as well Maryland 지역 순회사역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We also have a training taking place in Maryland this Thursday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6월달 정기 캠프가 10시부터 ROTC에서 진행됩니다 We have the June Advancing Camp taking place on the 15th of June at ROTC 토요일 하는 이유는 Remnant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The reason we held this Advancing Camp on a Saturday so that all remnants may be able to join and participate 내일 월요일 날 저녁 8시부터는 동문전도 학교가 워싱턴 이만유엘 교회에서 남정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Tomorrow we have the Artistic Eluminate Advancing School and we also have speakers, Reverend 남정란, who will be speaking there 초등 영성 훈련이 워싱턴 한만교에서 6월 20일부터 그 주간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The Intensive Spirituality Training for a Mentor School will be taking place on the 20th to the 22nd of June at One Mind Church 등록비가 있는데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There is a fee involved, associated, but it does not seem to be on there Remnant 영성 합숙, 시카고에서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We also have the Roman Spirituality Training Training taking place in Chicago I encourage you to register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heard that many of our remnants here will also be participating so I encourage everyone else to participate and register as well 그리고 이 세계 랩런트 대회 그리고 9월에 있을 북미주 산업인 대회 여러분들이 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 also encourage you to participate for our Remnant Day as well as the North American Business Persons Advancement Conference as well 우리 교회에 우리 랩런트들이 참 Summit 랩런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In our church, I believe there's a lot of Summit Remnants here 내일 우리 안 여수와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We have Joshua Ahn who will be graduating from high school It's tomorrow at GMU I believe 함께 축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동참해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Those who are able, please I encourage you to participate and congratulate them 우리 중학교를 졸업하는 전수와 졸업을 했습니다 And our Christine Chun has already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그래서 1부, 2부에 그때 강구했는데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And our analysis in the first and second service, but she has received the presidential award 우리 이 은서도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And our Remnant Siwon Lee has also received the presidential award 그런데 보니까 이 시원이도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And also our Remnant Siwon Lee has also received a presidential award 나는 왜 했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2부에 그때 강구한 두 사람한테는 단위 목사가 선물을 줬는데 시원이한테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대통령상을 받은 서미들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And it's not just a regular blessing for our Summit Remnants to be just receiving these presidential awards 지난번에 문혁이 대통령상 받았다고 합니다 And I believe last year, our Remnant 문혁 also received one of these presidential awards 우리에게는 대통령상 아니면 안 받는 문혁이네 It seems like every Remnant is receiving these presidential awards It is quite a miracle 하여튼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 hope that you all congratulate them 이들이 은약으로 잘 자라서 앞으로 진짜 영적인 비밀도 알고 세상도 하는 Summit이 되고 영적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you will grow in the covenant and you will be able to become the spiritual presidents 열심히 기도하셔서 랩런트 훈련 은금 장악 은금 많이 내키기를 바라겠습니다 I hope that you grow up to also devote a lot of offering as well in the future 지나간 겁니다만 총회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어요 And we have ended our program safely and successfully with your prayers 이번 총회는 참 의미 있는 총회였습니다 And it was quite a meaningful program that took place 세문은 역대 최단시간에 끝을 냈어요 And we were able to have the most blessed time 굉장히 갈등할 수 있는 헌법 우리로 치면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느냐 마느냐 3년이나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In that time of desperation and even that time of planning we were able to successfully, gracefully conclude that program 빨리 끝낸 만큼 뭐 했냐 공동체 선교 시대의 주제로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문식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보고 우리 멕시코의 인기 선교사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교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권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병찬 목사님이 선교보고 하시고 우리 전 회원들이 모여서 선교 포럼을 하고 또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담화를 하는 아마 역대 총회 중에 제일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We had several reports reports from the missionary who is based in Russia We had reports from missionary Lee who is based in Mexico and also various reports coming from all over the nation We had a forum about that as well We successfully and gracefully concluded our program 그래서 우리 전임 총회장님도 이 선교 공동체 선교시대 하면서 울고 이임을 받은 총회장님도 울고 총무윈 저도 알 울고 석인 우리 김연일 목사님도 울고 뭐 그냥 울보 총회가 됐어요 And me and other missionaries also shed tears together as well 울어버리니까 뭐 법이 안 티놓으더라고 그냥 뭐 언어롭게 다 끝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덤태기를 하나 덮어 쓰고 왔습니다 7월 10몇일부터 멕시코에 중요한 강사들을 한 50명 모아놨는데 여기에 이제 전임 총회장님 또 부총회 지금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그 다음에 말로 하자면 좀 선교에 강사들을 훈련시킬 분들을 또 일본에 또 이종우 선교사님 이렇게 좀 들어오셔서 강사들을 좀 훈련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남미 멕시코 남미 선교에 대한 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좀 가지니까 저보고도 들어오라 해서 죽어도 안 간다 했는데 아마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o we have our and we're in the process of training a lot of missionaries for the sake of deployment and also we have a I believe an a program who was gathering about 50 individuals in Mexico and I believe I may have to participate so I do request your prayers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 축복도 좀 누리셔야 되고요 And I believe we must also enjoy the financial light for the missions 우리 교회 재정 여러분의 헌금으로도만 감당이 안 되고 또 제 개인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또 여러분 또 사람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I believe it is time for our business people to arise as the finances may be too hard to handle on my own 우리 이인계성 교사님의 차량 문제는 총회가 눈물 총회가 되어서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매달 지원을 해서 3년 내지 5년 안에 다 끝내기로 하고 차량을 사들이기로 했어요 And our issues with missionary Lee has finally been resolved I believe everything was resolved through our oneness 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 sincerely hope that you please pray for this And let us prepare our offerings and have a time of offering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어 한 걸어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눈들판이 눈들판이나 흠한 골짜기라도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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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기름상 벗견네 오늘 우리가 확인할 하나님의 말씀 열한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 예배 때는 성경 구절을 길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워낙 아닐 것이니깐요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전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한국 정치의 병폐가 뭡니까 누가 하면 앞뒤 잘라버리고 지가 필요한 것을 짜짓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왜곡시키고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 성경이 어느 맥락 속에 있는지를 모르면 좋은 말이라도 속을 수 있어요 1년 중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로호밤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왕을 삼고자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함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로호밤에게 구하여 가로돼 로호밤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며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가로돼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다라고 하나 가로돼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취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취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시에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합독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신로사람 아히야로 너바시아들 여로보함에게 구한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코람데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t this time I call on their choir will glorify God's name through their prayers Let's pray 은하 인한 저 있으니 반란을 당한 저 반란을 당한 저 이리 오라 열망이 떠들고 열망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열망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위험하라 우리 주 이리 오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나유 주여 우리를 도우니 빛 안쳐요 세상에 나위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농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그룹이 그룹이 심하고 활란이 끝 하나 우리를 그룹이 그룹이 성가대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생명운동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의배 현장에 빛의 경제, 세계 성교 경제에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드리다가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에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해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부 예배 신앙 고백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가 축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호금으로 행동한 증인의 인생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조매이 바꿨어요 알모마 합니까? 감사를 해야지 그래서 감사 시리즈로 고백을 했어요 매일매일 감사쟁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 땅의 재앙을 막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앙 막을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 땅의 재앙 막는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업이 이 땅의 재앙 막는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과 후대와 할아버지의 현장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와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라는 거죠 오직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발견해라는 거예요 기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장을 강조합니다 그거는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생 현장에 가도 죽었다 깨도 못 보는 현장이 성경에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30년 전도운동을 했는데 크게 보면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전도가 되더라 안 되더라 영접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그 정도밖에 안 보고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경은 현장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여러분에게 경험하지 못했지만 후대에게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지만 현장을 보려고 하면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생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장이 10이라고 하면 성경에 100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현장의 케이스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이 임해버렸어요 이거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솔로몬이 노년의 망령이 들어가 마음이 여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토록 영적 감각도 뛰어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완전히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한 지혜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 외교적 업적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세상의 역사에는 이것만 기록하면 되는데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마음이 여와를 떠난 부분을 기록해놔요 얼마나 솔로몬의 마음이 무뎌졌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몇 번에 걸쳐서 원인을 줬는데도 사인을 줬는데도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진다 이게 지금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느꼈는데도 그 느낀 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반응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대로 반응하고 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왕비를 많이 때리는 어떤 결정을 한 그때부터 일이 고이기 시작했는데 그 고인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고인 그대로 어쩔 수 없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겼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처음 다라빵 운동을 접했을 때 충격과 감사와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말씀 따라갔는데 삼십 년이 지나고 이십 년이 지나고 오십 년이 지나 여러분 지금 감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판단해라는 말이고 나를 점검하잖아요 자녀 후대에게 나라를 맡겼는데 완전히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후대에게 종교생활하는 모습만 전달됐지 은약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로범이 왕은 되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영적으로 결국 이게 세상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행동을 후대가 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늙어서 망령된 짓을 했는데 아들은 쨍쨍한 젊은 청춘의 나이에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 본인 몰라요 이게 지금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고 로호봄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고 내 자식 이야기고 여러분 자식 이야기 그 현장에 가보세요 가정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후대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 이런 축복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 멸망과 재앙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약속도 말씀하셨고 멸망, 재앙의 길도 원인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제부턴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 되고 나니까 세상적인 뭔가를 가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상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는 멸망의 시간표가 아직 좀 알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좀 참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이제는 신복이 배신을 합니다 신복이 뭐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they betray the king these servants are most loyal and faithful people to the king but they had betrayed the king 간혹 신방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토록 믿었고 잘해줬고 했던 그놈이 나를 배반 때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대요 불신자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신자는 그런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깊은 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Now, unbelievers can go on to say that but if you're a believer you need to at least dig deeper and find the root and ask questions why 어떤 분은 사기꾼이 사기 치러 왔다가 아, 이거 사면 안 돼요 이거 계약하면 안 돼요 원래 당신 지금 말아먹게 하려고 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nd sometimes there is even a case like this and swindler comes to you and say you know, I want to sell you this product and I was actually going to swindle you but I'm not going to do that today 저는 여러분이 사기당했다 하면 여러분 앞에서의 말은 참 안타깝죠 기도합시다 이라는데 돌아서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당신이 앞으로 사기를 안 당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 속에 있는 도둑놈 심보만 고치면 평생 사기 안 당합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So, if you were to come to me and tell me how you were swindled or scammed then, of course, because you're right there I'll just be like, oh, I'm sorry that, you know, that happened to you and I will share the words of condolences but, in my heart, I will think that if you don't want to be scammed again then, not only should you before avoiding people like that what you need to do is you need to change your heart that wants that that wants what the scammers are selling if not, then you will never be able to get out of that scheme that scam scheme 어떻게 그래 잘 아느냐 Do you know why I know this very well? 제가 그랬어요 Because I am like that I was like that 그래서 사기 당한 경험이 한 서너 번 있어요 And I was scammed like three or four times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싹 복귀를 해보니까 모든 경우에 다 내 마음에 숨은 동기 계산 있었어요 But when I replayed that part of my life I realized that I was scammed because I was, you know, running my calculations and because I was using my head to reap benefit and take advantage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 그걸 예방하는 길을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내 안에 사기당할 상태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But the Bible clearly specifies how to avoid being scammed and it's by just changing our hearts wanting what the scammers are selling 자, 세 번째는 주인을 배반 때리고 권력을 거머쥔 여로바함은 그러면 잘나갔냐 Then let's talk about Rehoboam who was able to seize power by succeeding the throne Was he able to succeed in his life?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되어버리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을 베풀고 또는 겅류를 베풀 때 내 종 다윗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푸느라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종 기다려주노라 내 종 다윗을 기억해서 내가 지향을 내리지만은 네 때까지는 참아주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로바함이 어느 정도 갔냐 여로바함의 죄를 인하여 앞으로 이제 제자가 저주받을 때는 모든 대명사가 누구냐 여로바함 때문에 여로바함의 죄가 아직도 그 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여로바함의 죄가 여전히 그 가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기준이 여로바함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로바함 later instead of receiving the blessing 제로바함 does so much wicked to God that later when God curses and punishes people He does that in the name of 제로바함 so basically 제로바함 becomes the epitome of all curses so God says I curse you I give you this curse I give you this banishment because of Jeroboam because sin still dwells in Jeroboam's dwellings 하나님이 축복만 하지 왜 그래 하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여로바함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이 망령된 행시를 할 때 그때 이미 여로바함에게 말씀하셨어요 You may ask them why does God not only blesses but also curses but look God when God blesses Jeroboam He also blesses and he sends a warning sign to Solomon God not only sends a warning sign to Solomon but also to Jeroboam as well 왜 무엇 때문에 For what 솔로몬과 그 가문이 지향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도 여로바함에게 말했어요 For some reason God actually relays a warning sign of how he will punish how he will have to punish Solomon's household not only to Solomon but also to Jeroboam 그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왕이와 너 가문이 어떻게 하면 경고하게 될 것인가 말씀하셨어요 And God also speaks to Jeroboam and says Then one day you will succeed this throne and you will have to like this kingdom will crumble down after you succeed the throne And it just so happens according to God's word things proceed and progresses So look you can see how Rehoboam and Solomon both do something that God is not pleased with 그러다가 그 언약대로 Rehoboam 또 왕이 되었어요 Rehob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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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omes the king 계속 바꿔서 얘기하셔가지고 바뀐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다위 솔로몬 내려오는데 아들 Rehoboam 쫄딱 망해가지고 두 똥가리 왕이 되고 Rehoboam 열 똥가리를 가져간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Rehob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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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쓰시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Rehob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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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과 그 아들의 은양 놓침으로 인하고 망련된 행위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Rehob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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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통역은 잘 아는데 걱정스러운 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메시지만 듣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박사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허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원칙주의자는 아니에요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법을 존중하고 원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주의자가 아니고 법치주의자가 아니에요 대신 저는 원리주의자입니다 원칙이 뭐고 원리가 뭔지 알아요 전도자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지만 그 원리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원리로 나온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외우고는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이하까지는 기도 수출만 보면 답이 나오고 원칙이 나와요 그런데 대학생 이상이 성경을 안고 기도 수출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원칙은 아는데 정답은 아는데 그 원리와 배경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에서 학생에서 영아도를 읽을 수 없으면 또는 여러 메시지에 들을 수 없으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알 수 없을지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알 수 없을지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알 수 없을지 이런 메시지가 어디에 어디에 이런 메시지를 갑자기 메시지가 원고에 없는 메시지가 3분을 소유했습니다 이 로보함이 앉아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네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된 건데 이 친구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된 거나 이래 보지 않고 지금 솔로몬과 그 아들이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서 내가 왕이 된 줄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요 첫 간정을 할 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현장에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정했던 거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잡으니까 내가 간정하고 설교하고 들어보니까 전부 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다락방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다가 말뚝을 탁 박았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검송아지 우산을 두 개 딱 만들어놨고 내 백성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 지내면 된다 요렇게 그럼 했어요 이걸요 베델과 단에 검송아지 낳았다 이러면 성경 100날 봐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내 동기 야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망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겁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당기고 지가 생각하는 게 마음이 당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아직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 모든 지향의 시작은 뭐겠어요 마음에서 부터 시작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문제가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제지했다고 제앙 주시는 분이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제지했다고 하나님이 제앙 준 표현은 없어요 이 성경은 가져와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가져올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 구절만 보지 말고 성경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전체를 읽고 앞구절, 뒷구절, 앞장, 뒷장 다 읽으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제지었다고 제앙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관영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를 했음에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관영할 때 제앙입니다 you will only be able to come up with a particular verse you will just cut off the former and the latter verses but if you were to read through the entire books of th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s and also read the former verses and latter verses of the verse then you will know God only was able God only punishes people after so much endurance and patience actually it's the people who were supposed to receive God's word but not receiving God's word God basically patiently waits for them but if they still don't listen to them if they still don't listen to God if they still don't follow God's word then that's when God has to you know not only provide mercy but also give that curse and punishment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제지었을 때 제앙 준 것처럼 보입니다 like if you just read the Bible then when you commit sin you may think that oh that person just committed sin 하나님 여러분 실수해가 제짓는 거 그거 보고 제앙 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 몇 번 지었다고 하나님이 시비 걸고 벌 주는 분 아니에요 언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but when when that heart leaves God 노아 홍수 제지었다고 심판한 거 아니에요 when the time of 노아 and great flood it's not that God punished that land because the people of 노아's age did something wrong 장세계 6장 찾아보세요 so read through the book of Genesis 제지어서 홍수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멀어져 악한 것을 보고 it's not because the people of that age that's done something wrong but because God saw the wicked the evil heart of the people who had done something wrong for such a long time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we can make mistakes 제지할 수 있어요 we can commit sin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but that's not the issue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we may do that but the true problem is being separated from God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my heart being distant from God 내 생각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my mind leaving God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so then if you are like that then you will live a lif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God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that's the problem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임마누엘 이야기 God is with me He always speaks of Emmanuel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진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지향이 오는 근본 원인은 나도 모르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기준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제 말이 맞다고 믿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버려야 돼요 나를 여우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서 질문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하필이면 형들을 통하여 그것도 모든 형들이 똘똘 뭉쳐서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거기에 숨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바꾸고 갱신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만 질문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상태 점검 안 하잖아요 세계보고만 하기 위해서 돈 주세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수준까지가 안 돼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가 뭐죠 굳이 나중에 이스라엘 열두 집화가 누가 돼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너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의 형들이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시금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달랐다니까 그게 요셉의 가진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온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는 이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죄 지을 때도 나와 함께하신다 내가 올바르게 살 때도 나와 함께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래 되니까 응답이 시작됩니다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방법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형식으로 세우지 말고 온전하게 세우라 지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속아버렸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고 로범도 그렇고 여로범도 그렇고 그래서 10편 37편 4절입니다 그게 잘못 적혀있어요 37편 4절로 고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루시고 너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아셔요 형식인지 진심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좀 안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회사에 일을 하든 부하직원이 하든 상사가 나에게 칭찬을 하든 집에서 자식이 말을 하든 저게 건성으로 하는 말이구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구나 실수했구나 실수를 했지만 축복해야 되겠다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구 4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을 안 보고 하면 뭐냐 은혜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구질이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물리적, 지리적으로 가까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교회에 왔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 몸은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이 말하되 네하고 내하고는 동이 서에서 멀듯이 멀었다 10편 145편 18절 20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한다는 말이 뭐죠?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께 강구하고 진실되게 강구하는 거예요 제 말은 참고하세요 참고 안 해버려도 괜찮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기도를 진실 뭡니까? 진실되게 안 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인물이 되면 저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의 소원 기도응답 들어주시고 저의 불의 지점을 들어가지고 구원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그를 대적하고는 악인은 다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방을 가든지 누구를 딱 만나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을 가면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하나님하고는 담삽고 산지 오래됐구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복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기도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보여져요 그때부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보여져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구나 이 상태가 된 걸 보고 믿음이라 믿어야죠 알아가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있는 왕의 자리가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왕의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내가 부러워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You know all the seed you're in like the seed of success the seed of wealth the seed of fame if you think that that's what you have to be envious of if you don't pursue God's life for that then that all is going to become useless 나는 크리스틴하고 은서가 대통령상 날라갈 것 같은데 시원인까지 와가지고 대통령상 받았다니까 거의 구름에 걸어다니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았어 근데 걔들 보고 야 대단하네 큰일 납니다 자식들이 여러 번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네 큰일 날 일입니다 언서를 딱 볼 때 똑똑하구나 위험한 거요 야 참 저 아버지 저 엄마 닮아가지고 참 은약이 확실하구나 이래야 되는 거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 번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고 나 은약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그게 뭔 말인지 이해된다 이런 표현은 되는 거요 근데 말은 그래 안 하는데 나는 은혜 엄청 교회와서 받았는데 집에 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은약이 헷갈린다 이래 되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함이 왕이 됐는데 무능해서 망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외부의 전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내부 분열로 망해버렸다니 스스로 망했다니까네 스스로 망했다니까네 신화가 되기 위해서 왔지 반란하러 온 게 아니었다니까네 결과적으로 지 스스로 무너지니까 그게 누구에게로 갔냐 신복인 여로보함에게 간 거요 그러면 솔로몬이 안 죽고 살았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며 로호보함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 아버지가 충성되게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겨 네가 나를 배반해 사실은 그 사람이 배반한 게 아니고 내가 배반당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So when Solomon What would happen if Solomon was the one who brought down the kingdom and also we can put ourselves to the point of view of real bohom in either case when the kingdom failed when the kingdom fell they should have known that it's not because of others' issues but because they had that heart that permitted the inner division which also which basically brought down the entire kingdom 빨리 내 상태를 정답해 자 우리 교회가 뭘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후대 사역에 실패했어요 지금 보세요 학교 교육 하나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다니지만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학문, 교육, 지식이 후대를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도 하나님 없어요 look at the knowledge education and all the scholarly systems of the world they say that we don't need God but look at what's happening in the church as well the church does the same thing and say God is not there 하나님 팔아야 헌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팔고 있지 하나님 없어요 but it's just that they come together in the name of God because that's how they collect money and get the offerings but honestly God is not there in the church bohom 없어요 there's no gospel 제일 중요한 두 번 경제는 그러면 어떠냐 창세기 6장의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경제가 허감 경제 타락 경제 우상 경제로 후대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교회가 더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가 더 돈 좋아하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90% 교회는 가난하고 90% 교회는 그토록 돈을 좋아하는데 미자립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세 번째 문화의 흐름입니다 지금요 사단이 신흥종교 대체정교 삼단체 기운동 명상운동 이런 걸 가지고요 현장이 완전히 창세기 11장의 상태예요 교회는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동성애가 키워 죽지 않으니까 한국에 교회가 나가 데모하고 반대한다던데 그 사람들이 웃고 앉아있습니다 기독교를 이 땅에 없애기 위해서 100년 전부터 세워왔던 계획대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특히 지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전략을 쓰냐 교회들아 뛰쳐나와가 데모를 하거라 할수록 더 욕들어 먹고 너희는 없어져야 될 기관으로 세상이 알도록 만들어주도록 뜻을 딱 걸어가 시작합니다 네오 막시즘주의자가 볼지게는 교회와 기독교인이 죽으면서 그래도 그냥 죽을 수 없다 꽥! 하는 소리로 데모가 들리는 거죠 내 것음은 대말 안갑니다 100년 후에 그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잘 아느냐 저도 데모 해봤어요 앞에 나서는 사람 말고 뒤에 데모를 움직이는 주동자로 있어 봐서 잘 알죠 사단이 뒤에서 다 기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지향을 막는 길이 뭐냐 이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고 우리 교회를 불렀다니까 오직 복음에만 인간이 구원 얻고 행복하고 이 땅에 재앙 막는 답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논도운동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4대 집중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성교 다민족 사역 그래서 렘논드 사역 치유학교 서밋학교 그리고 수뇌 캠프 백지교에 절대 제자팀 나와야 합니다 RUTC 237 센터에서 소그룹 집중 훈련할 수 있는 시설과 건축이 필요해요 주일마다 오셔서 건성으로 껍데기로 앉아있지 말고 진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포럼을 해보세요 평일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운동 말섬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명 다락방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 말섬 무브먼트를 해버려요 그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모든 지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보금화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갈수록 지향으로 몰려간다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걸 막아야 된다는 절대 절명의 위기의식이 부딪혀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지만 그 지혜롭고 강하고 가진 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복음운동을 전도자로 복음운동을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앞으로 임직받을 중직자 여러분 그 복음운동 하라고 교회 중직자로 시하십시오 성질 좀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욕 잘해도 괜찮아요 교인들에게만 안 들키면 돼요 제한테는 들키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들키지 말라는 말은 순결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교인이 쇼커받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절제하십시오 보금운동을 해야 될 이유만 붙잡으십시오 전도운동을 해야 될 이유만 그걸 왜 나를 부르셨구나 한번 해보셔요 전도운동 진짜 해버리면 성질도 고치십시오 난 여러분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욕쟁이 되어나가면 세계 아마 다이아몬드 등에 들어갈 거예요 한국과 세계에 저런 욕도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내가 나가면 따발청처럼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소식적에 학교에서 싸움 좀 했어요 뭐로 푸냐 일단 욕으로 한 박 치 버리면 열 명 중에 아홉 명은 욕 듣고 다 버릇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은 나는 욕할 줄 모르는 모범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성질이 언제 조금씩 고치지나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고치실 거예요 전도운동에는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장애물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고쳐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선하고 욕하나 할 줄 모르는 모범생으로 알았는데 저 아는 사람이 볼 적에는 지구상의 욕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토록 안 고쳐지는 것 다 고쳐지네요 또 안 고쳐지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폐송 드리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님의 존임을 가진 자 그것도 그것도 우리가 바로 그랬나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깊어 외치세 우리를 영원한 지앙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시니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시니 이 땅의 지향을 막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후대와 업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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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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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